오늘은 전 임실에 와 있습니다. 임실하면 임실 치즈죠. 되게 고소하다. 안 짜네. 첫 번째로 가는 집이 포란 농사. 저희가 좀 배를 한번 잘라볼게요. 이야, 대단한데? 이야, 예쁘다. 숲 같은데, 숲? 아, 네, 안녕하세요. 허리도 사실 많이 굽어 보이시긴 하시는데. 이야, 저 허리. 어머니, 중풍이 오셨었다고. 왜 연락을 안 하셨어요? 안녕히 계세요.